어느덧 2023년이 밝았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2022년은 어떤 한 해였나요? 저에게 2022년은 기똥찬 한 해였습니다. 굉장히 감사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. 쉬지 않고 연기할 수 있는 그런 또 행복한 한 해이기도 했는데요. 기분 좋은 일도 있었지만 우울하고 불안했던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2022년을 보내면서 그런 불안함들, 그런 우울함들 또 함께 모두 보내시기 바랍니다. 2023년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너무 행복한 한 해 되길 바라고요. 2023년 새해에는 모두가 정신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더 건강해지시고 더 행복한 일만 많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. 검은 토끼 띠의 해인 만큼 검은 토끼처럼 검은 토끼처럼 검은 토끼처럼 이렇게 높이 점프 점프 높이 점프하는 한 해 행복한 한 해 행복한 한 해 건강한 한 해 웃음이 가득한 한 해 맛있는 걸 많이 먹는 한 해 맛있는 걸 많이 먹는 한 해 개인적으로도 저와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저도 열심히 활동을 할 테니까 BH와 함께하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감기 조심하세요.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 여러분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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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